안녕하세요 뉴스다지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선을 했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금빼지를 차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지같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김의겸 누군지 뭐 다 기억을 하시죠?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가장 꿀을 많이 빨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죠.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는데 1조를 했었던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청와대에 입성을 해서 대변인 일을 했었고 자신이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관사테크를 성공을 시킴으로써 단숨에 가분계 신분에서 벗어났고 국민들에게 부동산 재테크가 바로 이런 것이다를 보여준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때문에 흑석 김의겸 선생이다 라는 이런 별명까지 생겼었죠. 아무튼 김의겸은 관사 재테크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는 물러나긴 했었으나 그 후에도 자숙을 하진 않고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면서 국회의원직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안타깝게도 낙선을 했었지만 이번에 기적적으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라고 밝힘으로써 지난 총선에서 한 끗 차이로 낙선했었던 김의겸이 이번에 금배치를 물려받게 된 것인데요. 좋게 얘기하면 국회의원직을 승계를 받은 것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주워 먹은 거죠. 관련 소식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오늘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21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한다라고 밝혔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려면 충실한 단일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진애 의원의 국회의원직이 날아가고 당시 비례대표 후보 1번이었던 김진애 의원이 빠지게 되니까 당시 비례대표 4번이었던 김의겸이 김진애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소식을 보면서 진짜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솔직히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낯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승계받으면 안 되겠죠. 본인이 청와대 대변인직을 하면서 했었던 그 관사태 때문에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완전히 똥칠을 해버렸고 현 정권의 그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된 것에 가장 큰 일조를 했던 사람이 바로 김의겸입니다. 김의겸 사건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실력이 없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다 작살이 나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 주변에 있는 애들이 해먹는 거 보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게다가 김의겸이 관사태크라는 신기법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꿀 빨아가지고 인생 역전을 하는 거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지금 상황에서 무슨 수라도 동원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안에 부동산 투기라든가 내 집 마련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 투기에 굉장히 뛰어들고 싶은 그런 욕망을 자극하게 만든 가장 장본인이 김의겸 아닙니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를 차기 전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했었던 이야기 자신이 자신 입으로 이야기했었던 기부 약속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이행이 된 것인가 철저하게 검증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김의겸이 관사재테크를 통해서 구입을 했었던 흑석동의 상가 주택을 34억 5천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이 지난 총선 당시에 출마할 때 주택 매각으로 얻은 차익을 기부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김의겸은 차익을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기준의 차익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던 만큼 자신의 기부 행위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금이라든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자신이 얻은 차익을 전액을 기부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할 때 차 빼고 포 빼고 자기들 원하는 거 다 뺀 다음에 기부하는 게 무슨 놈의 진정성 있는 기부냐 라는 지적이 꽤나 나왔으며 사실상 총선 출마용 티켓을 얻기 위해서 기부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 알려진 바로는 17개월 만에 시세 차익을 8억 8천만 원 정도로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금액을 기부했는지는 지금 뭐 찾아봤는데 안 나와있고 당시의 김의겸의 말을 빌리면 가장 논란이 되지 않고 원만하게 기부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시기에 기부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애 의원의 행보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되는데 사실 김진애가 단일안에 어쩌네 이단 얘기하면서 국회의원직 던지더라도 이미 여권 진영에서 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으로 답정너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의원직을 던지든지 말든지 이거는 바뀔 리가 없는 상황인데 굳이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것은 김의겸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사 재테크에 이어가지고 금배지 돌려먹긴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김진애가 지금 자기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뭐 서울시장 후보 단일안 어쩌고 민주당하고 힘을 합치하자고 얘기해봤자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물론 김진애 의원이 여태까지 보여준 의정활동을 보면 이분의 사고방식이 좀 특이한 것은 분명히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것은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김의겸한테 금배지만 너도 좀 봐라 라는 뭐 이런 거 아니면 설명이 거의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티즌들 역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다음 타자를 위해서 그만둔 것을 서울시장 출마로 덮으려는 것을 다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비례의원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솔직히 나눠먹기 식으로 밖에 안 보인다라는 지적이 있으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도둑이든 욕심쟁이든 투기꾼이든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였냐라는 지적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김의겸 자리 하나 만들어주려고 사퇴하는 거 아닙니까? 김진애도 어떤 자리 또 만들어줄 것입니다라는 의견도 있으며 자기는 해 먹을 만큼 해 먹었으니까 김의겸에게 양보하는 거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고 김진애 의원이 여권 단일화를 위해서 사퇴를 한다느니 이런 명분으로 지금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김의겸이 금배지를 찰 수 있다는 이런 소식에 대해서 진짜 기가 막힌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논평을 통해서 국회의원 김의겸을 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면서 아무리 법에 따른 의원직에 승계라지만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은 최강욱에 이어서 부동산 투기로 얼룩진 김의겸까지 국회의원직을 달게 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관사 재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특혜 대출과 부동산 투기로 무려 9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은 게 바로 김의겸이라고 하지만은 부끄러움도 없이 아내가 한 일이다 몰랐다라는 황당한 말까지 남겼고 총선 출마를 강행하던 그가 국회의원직을 달게 되었으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지경의 일은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그동안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때마다 정권 옹호에 열어올린 통법부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게 열린민주당이고 그런 열린민주당이 또다시 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하는 무자격 의원이 한 명 추가됐으니 앞으로의 폭주는 불보도 시뻘하다면서 이래저래 축하해줄 수도 없고 쉽게 받아들이기도 힘든 국회의원 김의겸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죠.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로 문재인 정권을 충성만 하면 이 사람의 도덕성이라든가 국민 감정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한 자리씩 채워주는 이런 모습 그리고 또 그거를 받아 먹는 인간들은 뭔가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만일에 김의겸이 금배질로 차게 된다면 김의겸 같은 경우에는 국토위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 좀 자문을 받는 게 어떤가 싶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가 김의겸이고 거의 뭐 자타 공인으로 부동산으로 어떻게 하면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본인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국토위에 배정을 해서 국민들도 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게 국회의원 김의겸을 요긴하게 써먹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진짜로 국토위에 들어가면 볼만 하겠네. 검찰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검찰개혁하면서 법을 다 뜯어고치고 있는 한국이고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한 사람이 국토위에 들어가가지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은 진짜 나락골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미 볼만한 상황이지만 네 아무튼 뭐 김의겸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소식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전달해 드리면서도 굉장히 화가 나고 황당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submitting 내용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rts if you like. 그럼 다음 편에 계속